자기의 승리.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사실이겠습니다만 한 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고대인과 근현대인의 차이란 것이 과학을 통한 발견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여러분들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은 이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보면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두 번의 큰 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가 얼마나 조작이 됐는지 이걸 보고도 뭡니까 입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이나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체 대상 또는 전체 집단을 의미 하고 포본집단은 모집단으로 추출된 부분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는 모집단 투표자들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추고 사전투표 초본집단하고 당일투표 포본집단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사전투표 집단의 평균값하고 당일투표 집단의 평균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 이름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선관위가 발표한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대입한 모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결과가 현실 세계는 도저히 구현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동영상을 본 민경욱 의원의 지인께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하나의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다 대학을 나왔을 건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 사전투표를 천번을 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정신이 나간 이야기인 거죠. 이거 다 초등학교 대표. 어미 못자입니다. 어미 못자. 강서구의 여러분들 총투표자 집단이 모집단이야 모. 표본집단은 한자로 자집단이야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에서 자식이 나오면 이런 dna가 다 비슷해야 될까요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 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총 득표율 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0에서 3%를 차익값이 넘어서 안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걸 대학을 나왔을 건데 민경욱 전 의원의 지인이라면 이런 선거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하나 이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정신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선거라는 것은 투표자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자집단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법집단 을 4박 5일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 추출 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내가 이런 의의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실험 모의실험을 하신 분이 잘 적어놨는데요. 분석 툴을 프로그램으로 코딩해 주신 제보자께서 다음과 같은 고견을 보내오 셨기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나온 하나의 표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전투표에서 무언가 특별한 표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것은 성당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한 사람이 나이가 꽤 든 사람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성격이 급해서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높을 거다. 정신 나간 거죠. 나이 그냥 한 60대 말이 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할 정도 되면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식하면 입을 쳐 닫든지 그게 사람이 뭐죠. 연세대학교 정액과를 나왔더구먼. 이런 인간들 같으리라고. 사전투표는 모집단에 나와나 표본에 불과합니다. 모르면 공부를 좀 하든지 모르면 입을 쳐 닫든지 뭐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그냥 입을 좀 덫고 공부를 좀 하든지 모르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드니까 조갑지가 똥 마찬가지이냐면 공병호가 사기꾼이다.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사기칠 동기가 어디 있냐. 정치를 할 거냐 뭘 할 거냐의 이야기죠. 늙으면 나이를 좀 잘 먹어야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지금 와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의 이야기죠. 정신이 없는 거죠. 숫자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아주 말씀을 잘 했네. 대수의 법칙은 해변을 강탄한 높은 파도이고 투표자의 정치 성향 사전투표율이 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남성의 비율 연령대 사전투표 직접 당대표한 말실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 모래성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하게 보이더나 대수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써버립니다. 대수의 법칙이 한강과 같은 한강물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돌멩이 몇 개 떨어진 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관통하는 대수의 법칙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중요한 법칙인 거죠.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같거나 일치한다. 차익값은 오차범인 0의 3%를 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나 사회과학의 모든 그런 여론조사나 표본조사 같은 것이 다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두 개의 다른 모집단에서 나온다는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 남겼던 연대정액과 나온 사람이 남겼던 글이 생각이 나네요. 더블당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런 참 기가 찬 거죠. 한국사람들이 이걸 참 막아야 되는데 참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qr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비밀투표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투표용지의 정본을 여러분들 확인하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사인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걸 관철을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성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참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에 접어낸 겁니다. 그나마 이제 검찰 30년 경험에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것은 빠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 그분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은 뻔히 나라가 지금 떠밀려가는 것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용기를 잊지 않고 계속 이제 노력하다 보면 좋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내일 방송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2022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차익값이 0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정도 작은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이동시킨 것은 선관위가 득표수를 장라를 친 거거든요.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에. 여러분 이거는 보시게 되면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장라를 친 거죠. 이 0에 가까이 있어야 될 두 그래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4.15 종선이지 않습니까. 12.5% 12.5%.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